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거시기 그 윈디시티와 김반장 밴드에서 같이 그 베이스를 치고 있는 우리 선택이가 새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이죠 감독님 남진 선배님 고급하게 촉촉하게 잡아주세요 네 고급하게 삼각삼자랑 갈 길어치다 조세때도 살포시 기대하는 밤 가벼운 웃음 못된 사고 흙을 뱉두고 정겨운 계단을 밟아 족갈들 본무새로 사냥꾼처럼 모칠세라 막차를 잡는 밤 하루종일 고된 고개로 지친 이 회의자들이 나를 쳐다보지만 영치 분구 한자리를 괴차 자자 마토 형에게 생각을 맡긴다 난 그렇게 버스 굽이굽이 적는 길에 내려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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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게 되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